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운동 하자는 건데 로컬푸드 운동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먹거리를 우리가 구매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소비하자. 이건데 아나운서가 물어봅니다. 로컬푸드 운동이 지구온난화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럼 가까운 지역에서 만들어지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이 되니까 먹거리 운송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짧아지겠죠. 우리 지역에서 난 걸 가지고 사니까 그러면 운반하는 데 들어가는 화석연료 사용량, 석유 사용량이 뭐하다? 감소하겠죠.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화석연료를 태우면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역시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뭡니까? 약간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외운다기보다는. 그래서 운송거리가 짧아지고 화석연료 사용량이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한다. 짧아, 감소, 감소 이렇게 되겠죠. 짧아, 감소, 감소. 간단한 문제였죠.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조사와 같이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